다음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.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인데요. 잘 달리고 있는데, 아 고라니가 나타나네요. 아이고, 자리 앞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. 수랑이도 놀랐어요. 부딪혔나요? 안 찼어요. 아, 부딪혔네요. 얘가 갑자기 제가 차가 오니까 뛰어오디면 아유, 굳이 세월하실 필요가 없는데. 뛰어서 이렇게 자리에 총 뛰어갔습니다. 아유, 정확히 알겠습니다. 넘어졌으면 들어가고, 너무 잘 피해졌어요. 저도 물론 빨랐고, 고라니도 빨랐습니다. 과속을 했거나, 그랬다면 고라니를 보지 못하고 치웠을 것 같아요. 아유, 잘하셨습니다. 한 생년을 잃었을 테고. 고맙네요.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비해 방어원정과 함께 과속하지 않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.